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기대여명초과왕 소멸시효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11257 판결입니다. 별 5개짜리로 중요한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녀배상, 자동차로 인한 소녀배상 사건은 사건 번호가 이렇게 붙습니다. 소녀배상 자아로. 원고는 유족들이고 피고는 보험회사인데 유족들이 보험회사가 폐소를 해서 상고를 했더니 파기완성되면서 최종으로 보험회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제 망인 2004년, 지금부터 16년 전이죠. 2004년에 자동차 사고로 사지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로 곧바로 사망은 아니고 사지마비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보험회사하고 소송을 해서 단체 신체 감정 결과가 기대명이 4.98년이었습니다. 약 5년이었고. 그러니까 이분은 사지마비가 되어있는데 한 5년 정도밖에 못 살 것 같다. 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소녀배상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에는 개업이 뭐 이런 거 쭉쭉 내고 5년 이후부터는 일시금으로 다 받은 거죠. 그런데 2004년 1월에 화해공고 결정으로 판결이 거의 확진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2007년 4월 정도까지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살아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돈이 들어갔죠. 당연히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유적들이 2012년 7월에 에서야 소녀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2007년에 사망할 줄 알았는데 이거 계속 살아계시니까 소녀배상을 더 해달라고 해서 청구를 한 거죠. 그리고 소녀배상 청구가 계속되고 있는 2016년 7월에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망할 걸 예상하는 것보다 9년 정도를 더 살았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대에 의하면 5년밖에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송 비용을 지급을 했었는데 더 살게 된 경우에 이 손해가 이제 추가로 발생하는 거죠. 살아계신 동안에는 비용이 들고 특히 개업이 옆에 간병인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대에 의하면 생존 평균 수면까지 아니면 일할 수 있는 나이 이런 것까지 해서 생활비 같은 것이 공제한 소득을 다 합산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기간이 훨씬 길죠. 그래서 지금 돈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더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느냐. 원심은 기대에 의하면 초과해서 한 날로부터 매일 발생한다. 라고 해서 소송을 청구한 12년 7월부터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손해 변형을 다 인정해 줬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기대 여명을 해서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원래 생존할 거로 예상하는 기간보다 더 오래 살 경우에 손해배상 인정할 수 있다. 오케이. 그건 인정.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난 때 새로운 손해가 예견할 수 있었다. 이미 그 기간이 지나면서 어? 이 사람 계속 해줘 있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2007년 4월 그때 사망할 거로 예상했던 그 시기를 지난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그때로부터 2012년 7월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발생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대법원으로 말하면 일시금이나 정기금 다 당장 선택이 가능한데 법원이 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소용이 만약에 정기금, 그러니까 계속 매달 얼마치 지급하는 걸로 했었다면 2016년까지도 계속 돈을 받을 수 있었겠죠. 손해를. 그런데 일시금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받게 된 거죠. 그리고 2017년 4월경에 초가 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손해 발생할 수 없고 그때 소멸시효 진행을 했는데 그때 청구 안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소멸한 건 맞다. 라고 해서 끝나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기대여명 기간, 그러니까 통상 이제 사지마비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지마비일 경우라든지 적어도 언어가 통하거나 육체적 활동을 하게 되면 기대여명으로 일시금을 받지는 않거든요. 사지마비가 될 경우에는 사망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전기금을 지급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 기출을 없앨 수 있으니까 전기금을 받는 게 좋은데 특히나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전기금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혹시라도 요즘은 의료기준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점점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전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전기금으로 받고 나서 기대여명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있다면 전기금으로 받고 나서 그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그냥 전기금 받고 끝난 거고 그 이후에 돌아가시면 추가로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기대여명에 관한 지식이 없는 유족이라면 전기금을 받는 게 유리하고 기대여명에 관한 인식이 정확히 있는 유족이라면 이시금을 받고 나서 초과 생존 시에는 초과 청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잘 챙겨야 되고 이 부분은 꼭 당사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법률관이 되는지 그래서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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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